그래서 저희 오빵원을 여기서 자, 이영만의 하수를 새로 꼬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이영수 반갑기의 오빵니다. 진아와 바카 내 생각나는 날 찾아보라고 하니 진아와 바카 내 생각나는 날 가슴을 잡고 때린다 들면서 웃는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는데 또 찾아가요 이아라요 당신은 정말 행복해야돼요 남겨진 추억으로 주 grading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너를 찾아오라고 하는 당신의 말이 생각이 없나 내 가슴을 잡고 때린다 흘려만 싸우는 아직도 혼자야 하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이제는 아직만 잊어야 해요 그래 당신은 정말 그래야만 해요 감사합니다